와 포반 포반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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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렇게 비슷해 이렇게 비슷해 그럼 뭐겠어? 어이 분대장 빨간색 석권을 쓰면 산 다음에 살고 있잖아 지금 안 낀 가이들 다 죽었어 지금 나는 북쪽에서 귀가 모는 줄 알았어 나 북쪽에서 올 줄 알았어 삼천을 들을 필요가 없어 연기를 할 수가 없는데 죽음을 앞둔 이들이여 그대에게 격리하노라 와 포반 포반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와우 오케이 이선 큐비스트 힌테 큐비스트 어 이선 이선 오케이 힌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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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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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거 그대로 있어 기가 몰때까지 근데 퍼니셔 킴 아직 하나 있나본데 끝까지 이선 이렇게 비슷해 이렇게 비슷해 행복했어 꼭 살아야돼 애들 즐거웠어 행복해야돼 다음승에 만나면 장희 이제 아마 여기서 살아 나가도 휠체어 신세 큐비스터 다운 큐비스터 다운 아 저 장갑차다 로켓 맞은거 같은데 바로 아래에 있는데 토지폼칸이 안 열려 큐비스터 어떻게 열려 절대 못 움직여 오네 지원바퀴 글렀네 아니 남쪽에 지금 보면은 남쪽 자전포 2분 있는 쪽에서 오고 있어 그냥 보병조 포기한거 같아 휠체어가자 어차피 죽을거면 어차피 죽을거면 어차피 죽을거면 나뭇가지라도 꺾고 죽자 여기까진가봐 지금 저 BMP 그 뭐야 포 달린 BMP 확인했거든 그거 그거 타고 저 한번 노려볼게 휴비스터 그쪽에 떨어진다 계속 기어와 계속 기어와 그린스모크로 가자 서너 중심중 누군가 쟤 칸 정오봐 알파 알파 여기 기세이며 현재 무전 끊기고 있다 재생파벌한다고 일회용 AT 하나 있으며 공수낙하 시도하려 한다 해당 인근으로 접근 가능한지 여보 인근 BMP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 기갑전차 있는지 여보 깔끔하게 브로콘 해로 하자 으악 쏘니 오케이 잠깐만 머리 맞았어 누구야? 트랜즈는 죽었어 여기 건물원은 우리 BMP때문에 우와 엎드려야 돼 우리는 서있으면 마주 어이 분대장 빨간색 섞어졌으면 산다며 살고 있잖아 지금 안 낀 가이들 다 죽었어 지금 투성하자 여기 타고 브로콘 해로 했어 투성하자 측은 오버파운드 어 우리 깔끔하게 발사장치 준비 이후 PGA 측에게 문자 보급해줄까 확인해 줘 우리 주변에 배치를 안 해주는데 뭘 나는 북쪽에서 기가 모는 줄 알았어 난 북쪽에서 올 줄 알았어 처음에 북쪽에서 온다고 했는데 왜 그 보병조 이거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구성성 여기 PGA 호바 써서 투성 쓰신 호바 아 그래? 물자 챙길 때 물자 챙길 때 브레이크 바퀴도 여유있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봐 아 확인했고 물품 수송 후에 다시 바퀴 갖다 주겠냐고 봐 어 아 2선이 1채널이야 원래 어 1채널 그러면은 큐비스트 4채널 3채널 들을 필요가 없어 연기를 할 수가 없는데 연기할 분대가 없어 보라고 전멸했지 어 연기할.. 연기할 분대가 없어 연기를 뭐해 우리끼리 연기를 해야지 그렇지 이 와중에 탕권림 어 현재 폐가 폐가의 3명 지금 어 농성 중이며 좀 오랫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죽여줘 버거킹을 기절 한 번 했단 말이야 시동보다 시동보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면 현재 3인 3인이 현장 생존자 전부이다 오버 피제 여기는 수송 2 오버 무슨 일인지 오버 어 죄송 말한다 오버 어 이름은 어떻게 된지 오버 아 3명 다 멀쩡히 살아있다 오버 유니시아다 무슨 일인지 오버 아 확인했고 그 유니시아 정 위치로 지연감되는지 오버 수송이라 하였는지 오버 수송 2이다 오버 수송 2이다 오버 확인하였으면 접근 불허한다 현재 인근엔 T-100 이따가 있다 오버 브릭 브릭 수송 2 여기 타오고 5채널도 이따가 수송 2 여기는 PGA 파일럿 오버 하아 여기는 PGA 파일럿 아 수송 불어봐 수송들 여기는 PGA 파일럿 PGA 파일럿 PGA 파일럿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PGA 파일럿 긴급하게 어 수송 표출 지원을 좋아한다 불 불 불 스트레스 나 어 어 어 어 어 수송 소요 수송 소요 수송 소요 수송 소요 1분 걸린다 빨리 나갔어 확인했다 도착시 PGA 파일럿 다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음으로 최대한 수송 소요 PGA 파일럿 PGA 파일럿 PGA 파일럿 수송 소요 알파 BMP 파괴돼서 PGA 지금 둘러댈 것 같다고 오케이 아 고립이야? 뭐 우리 구하러 올 수단 없어? 흐흐흐흐흑 PGA 2선 1채널로 지휘관한테 알파 BMP 파괴돼서 3위 7 7 7 하..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해줘 윤포 끝나면 움직일까? 어? 총 날라온다 어림도 없지 동남쪽! 바위쪽! HQ HQ 여기 아래 보고 탱구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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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가자! 2동 가자 북쪽으로 빠지자 아니 북중쪽 아 그냥 갈래 어 알파 측 인근에 있던 적 BMP 원인 모를 수단으로 파괴되었으며 알파 3인 현재 퇴출 가능하다고 봐 됐어? 아 움직여서 그렇구나 동쪽으로 지속 퇴출 실시하겠다고 봐 수성돌 여기 PGA 빅 어 확인했다고 봐 뗄 수 있어? 아이피 데인젤, 알피 데인젤 위치에서 동쪽으로 퇴출해서 수정 불러서 발티비 안해 어 확인하였으나 현재 유니시아 측 어 하.. 파악되지 않고 개처참하다 아브릭 아 확인했고 초반이랑 같이인지 여보? 아 알파 측 자력으로 퇴출하겠다 호거 백백 현재 FG를 하려고 서쪽에서 지나고 있는 헌비 차량이다 헌비 차량이다 확인했는 적어 스페츠랑 확인하였다 어 집으로 들어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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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립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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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כי 어떤 Confident indigenous 하.. 아! 참 참 참! 알파 탑승 완료! 아! 2단! 2단! 도쿄식! 와... 수고하자! 1단하고 알파 측 택션 완료했으면 어... 비밀선이 부진다고? 2단! 빨간 한 경은 사라! 아! 흐흐흐흐흐흐흐흐